스님들 수행승들은 승행위를 하지 못한다라는 계율 때문에 승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 안녕하십니까 마음치 행복도량 대구구령사 주지 도유리입니다. 오늘은 스님은 왜 승행위를 할 수 없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성불교에서 보면 승행위를 하면 모든 도가 없어진다,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행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율장에 보면 스님은 왜 승행위를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한 500명이 넘는 그러한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수행을 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결혼은 했지만 자식을 후손을 보지 못하고 바로 출가를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도의 제도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후손이 없는 집안의 자식은 모두 국가 소유로, 왕의 소유로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의 어머니가 계속 정사로 찾아와서 네가 출가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 그렇지만 아기 하나만 낳아주고 그리고 나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이렇게 밤마다 찾아오니까 이 수행자가 어머니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아기를 수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나의 아내를 데리고 오면 내가 승행위를 해서 아기를 갖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전에는 아기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율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사건이 생깁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보면 부처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 하루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자기 제자들을 마주하면서 그 공부를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보이던 한 제자가 이렇게 보이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한전자에게 묻습니다. 그 제자는 어디로 가서 보이지를 않느냐 이렇게 안한전자에게 물으니까 안한전자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의 아내와 승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제자가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계율을 만드시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모든 비구들은 승행위를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계율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대성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승행위를 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뭐 도가 사라진다. 지금까지 수행했는 것이 없어진다라는 그러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율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현재 모든 스님들 수행승들은 승행위를 하지 못한다라는 계율 때문에 승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것이 깨달음이나 도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승행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계율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두 발 달린 짐승이든 네 발 달린 짐승이든 심지어는 배마고도 승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계율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계율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정사에 계실 때 한 장자가 자기의 부인과 함께 부처님을 친견하러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오는 도중에 보니까 한 비구가 나무 아래에서 승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계율이 만들어지기 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비구가 나무 아래에서 암원숭이를 붙잡아서 수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아내가 부처님에게 이제 말씀을 고합니다. 어떻게 고하는가 하면 부처님 오다가 보니까 한 비구가 나무 밑에서 암원숭이를 붙잡아서 이렇게 승행위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참 보기가 좋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만드신 계율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두 발 달린 짐승이든 네 발 달린 짐승이든 심지어는 뱀하고도 승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계율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장에 보면 율장은 승행위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 중에 다섯 가지 오욕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재색식명수입니다. 재물력 그리고 성욕 그리고 식욕 그리고 명예욕 그리고 오래 살고자 하는 수명욕. 이 다섯 가지 욕망이 가장 강하다고 하죠. 우리 성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 율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오욕락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율장에 보면 스님이 몽정을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몽정을 한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도 가고 우리의 몸은 자아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라 하면 늙지 마라 하면 안 늙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병들지 마라 해도 병이 들어져가죠.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느낌이 들 때 슬픈 느낌이 들지 마라 이러면 즐거워져라 하면 즐거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듯이 이 스님이 몽정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신체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변해져만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몽정을 했다. 이것도 율장의 계율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머무르는 거기에 가니까 이 바닥과 벽에 이렇게 몽정했는 흔적들이 곳곳에 이렇게 남아져 있는 겁니다. 한창 젊은 나이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계유를 정하십니다. 어떻게 계유를 정하시는가 하면 바닥이나 벽이 더러워지지 않게끔 지금 이 순간부터 돗자리 까는 것을 허락한다. 라는 계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미얀마나 이런데 스리랑카나 가보면 개인 돗자리를 이렇게 깔고 잡니다. 그 자는 이유가 바로 부처님께서 계율로 몽정을 하는 그러한 젊은 성들 때문에 이제 그러한 계유를 만드셨는데 그럼 늙은 스님들은 돗자리를 깔면 안 되느냐 늙은 스님들도 돗자리를 다 깔고 잡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돗자리를 깔고 자라라고 그 계율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몽정을 했는 것은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죠. 대신에 부처님께서는 돗자리 까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바닥이나 벽이 더러워지는 것을 이제 막는 그러한 계기가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비구나 비구가 성폭행을 당했다면 이라는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비구니가 성폭행을 당했다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구니가 성폭행을 당했다면 어떠한 일이 있느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비구니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도적대나 이런 도둑들 강도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제가 노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불교가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결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상악적인 높은 이상을 이렇게 실현하라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 수준이 거의 짐승 수준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길을 가다가 여자 보면 이렇게 성행위도 해버리고 요즘으로 치면 석폭행이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슨 행위상악적인 그러한 고고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단지 부처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실상을 욕망에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욕망을 실상에다 맞추어라 현재다 맞추어라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소욕 지족하는 마음으로서 염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염호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음에는 이 욕이 욕심을 떠나는 단계가 되고 이 욕심을 완전히 이어인 상태가 바로 해탈열반이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구니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그때 너의 느낌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 비구니가 이야기를 하죠. 저에게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바라이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는 성단에 머물러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비구니가 성폭행을 당했다면 거기 편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비구니가 성폭행을 당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비구도 성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율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비구가 이제 먼 길을 다녀오다가 몸이 피곤해서 이 겨울가 옆에 바위에서 이렇게 누워서 낮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여자들이 많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이 비구가 자기가 여자들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부처님께 이제 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라이제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성단을 떼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의도는 없었고 그냥 몸이 너무나 피곤해서 그 겨울가에서 제가 그냥 잠을 자고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바라이저가 아니다. 비록 성관계를 했지만 바라이저가 아니니까 성단에 머물러도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 뒤에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비구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자리로 다음날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이제 자기도 몸이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서 자는 척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는 척을 하면서 이제 자기도 성폭행을 당하죠. 성폭행을 당하는데 이제 이 비구도 부처님한테 와서 고하죠. 이제 저도 성폭행을 당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바라이제를 지었으니까 이 성단을 떠나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너는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너는 성단을 떠나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까지가 바로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비구도 성폭행을 당하고 비구니도 성폭행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마 빌비재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CCTV라든지 사람들이 모여 살지도 않았고 외딴 길을 혼자서 걷다가 보면 사람들 수준이 그 정도로 이렇게 아주 높게 형의상악적일 만큼 이러한 사고를 윤리나 도덕지교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율장에 보면 왜 자신이 아라한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계율이 있느냐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성불교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성불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더라도 내가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그 아라한 깨달았는가를 모두 읽고야만다. 그리고 내가 아라한이 되고 아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7일 만에 죽는다. 뭐 등등등 기타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율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제 안거를 하죠. 안거를 하는 이유는 인도 여행을 다녀보면 합니다. 우기 때 막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도무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구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온 넓은 이 평야지대가 물로만 이렇게 차이기 때문에 많은 비구들이 다니다가 물에 빠져 죽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우기 동안에는 들어와서 안거를 지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대성불교의 동안거와 하안거가 되겠습니다. 조금 목적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안거가 바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기 때 안거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흉년이 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흉년이 들면 안거를 하기는 하되 부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친한 동료 다섯 명이나 세 명 혹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인원식 모여서 자기 집이나 반연 있는 자 그러니까 인연 있는 자의 집에 가서 안거를 낳도록 해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에 흉년이 들어서 마을에 먹을 것이 없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안거를 하면 오백 명 천명 이렇게 모여서 안거를 하는데 그 많은 수행성들이 부처님 제자들이 마을로 탁발을 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탁발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율장에 보면 흉년이 될 때 자기 세 명 다섯 명 뭐 열 명이든 함께 모여서 자기 집이나 인연 있는 집에 가서 안거를 보내고 안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이렇게 정사나 망고동산 이런 데 모여서 다시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들었는데 안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다른 마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내는 이 비구들은 바짝 말라서 피구리 상접에서 왔는데 한 마을에 갔던 이 비구들은 살이 통통하게 쪄서 왔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그 제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이 흉년에 안거를 이렇게 잘 지내서 살이 이렇게 쪄느냐 라고 하니까 그 비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부처님 아주 그거 쉽습니다. 우리 동료들 중에 이 비구가 바로 깨달아서 아라한이 됐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먹을 것을 너무나 많이 사가와서 저희들은 안거를 아주 편하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 누구라도 비록 아라한이 된 자도 아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대성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라한가를 도로 잃는다 7일 만에 죽는다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분율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율에 의해서 부처님 당시에 우발리가 암송을 하고 모든 비구들이 동참을 해서 맞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빨리율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떠한 사람도 비록 자신이 아라한이 됐더라도 내가 아라한가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깨달음이나 도하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대성불교에서 스님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나 없나 스님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고기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하바카 빨리 율장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먹으라고 했고 그리고 Eat the meat for your 유트리먼트입니다. 너의 영양소를 위해서 고기를 먹으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대성불교에서 이렇게 스님들 고기 먹는다 비난하실 일이 아닙니다. 왜 부처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 우리 대성불교에서 옛날부터 그러면 왜 스님들은 고기를 못 먹도록 돼 있었는가 바로 보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만경에 보면 우리 보살기를 하는데 보살기 중에 보면 고기를 먹지 말하는 계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됩니까? 예를 들면 대법원법을 따라야 됩니까? 판례법을 따라야 됩니까? 대법원 다 상위법을 따르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법이 최고 높은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법만경에서 보살계에서 스님들은 고기를 먹지 마라 라는 그러한 계율이 있다선 치더라도 상위법에 따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빨리 율장에 따르면 빨리 율에 따르면 부처님은 틀림없이 고기를 먹으라고 했고 그리고 영양소를 위해서 고기를 먹으라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바카 빨리 보면 먹지 말아야 될 10가지 고기를 제외하고는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먹지 말아야 될 10가지 고기가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바로 사랑고기입니다. 이 말은 바로 사랑고기도 먹었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코끼리고기 말고기 그리고 개고기 뱅고기 사자고기 호랑이고기 그리고 레오파도고기 공고기 늑대고기 이렇게 해서 이 10가지 고기는 먹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고기를 먹지 말아라고 했는 것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한 수행성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근데 그 수행성을 믿고 따르는 단아죠. 여자신도가 있었는데 이 여자신도가 스님이 너무 아프니까 제가 내일 스님께 고기죽을 갖다 끓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바로 모든 상회가 모든 가게가 고기를 팔지 않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자기의 허벅지 살을 이렇게 칼로 비어내어서 그 고기로 이렇게 죽을 만들어서 그 스님께 이제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날 그것을 지나다가 여인의 집에 들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니까 사실은 여차여차여차해서 지금 방에 이렇게 누워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을 부릅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교유를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사랑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교유를 그때 만드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럴 정도의 교유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단지 그 여인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흉년해지거나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랑고기도 먹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코끼리나 말고기는 먹지 말아라고 했는가 하면 왕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요즘으로 치면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자동차에 해당하고 코끼리는 몸집이 크니까 땡크나 뭐 이런 전차에 이렇게 비유될 정도로 왕에게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주 소중한 물 아주 소중한 동물입니다. 이런 동물을 잡아먹었다가는 왕은 수행성이든 부처님 제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고기나 코끼리고기는 먹지 말아라고 했고 그리고 개고기와 뱀고기는 왜 먹지 말아라고 했는가 하면 역겹다라고 했습니다. 디스가스팅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키우는 짐승을 이렇게 잡아먹느냐 역겨운 일이라고 해서 개고기와 뱀고기는 먹지 말아라고 했고 그리고 나머지 사자고기 호랑이고기 레오파도고기 공고기 그리고 넉대고기는 왜 먹지 말아라고 했는가 하면 수행성들이 혼자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기를 만약에 먹었을 경우에 이러한 짐승들이 자기 동료가 있는 줄 알고 와서 봤을 때 동료고는 없고 그 수행성만 있다면 수행성이 잡아먹힐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열 가지 고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나머지 고기를 다 먹되 이러한 경우 세 가지는 고기를 먹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언제냐 하면 내가 지금 먹고자 하는 그 고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내가 지금 먹는 이 음식이 이 고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너무 잔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내가 지금 먹는 이 고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먹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 먹는 고기가 올라왔을 때 그 짐승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잔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올려진 고기가 혹시 내한테 공량을 올리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면 왜 사위에 오면 시암탁 잡는다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위가 만약에 스님일 리는 없겠지만 스님이라면 시암탁을 잡아준다고 했을 경우에 그 시암탁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비유를 조금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쉽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나와 나의 제자들 공량을 올리기 위해서 짐승을 도살한다면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은 악업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지박과 숫다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지만 니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공량을 올릴 목적으로 짐승을 도살하라고 명령하는 경우 둘째 짐승에게 죽일 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셋째 짐승을 도살하라고 명령하는 경우 넷째 짐승이 도살하는 동안에 많은 고통이 일어나는 경우 다섯째 나와 나의 제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는 공량물을 올려서 비난을 받게 만드는 경우 이러한 경우 다섯 가지는 아무리 이렇게 좋은 공량물을 올리더라도 다섯 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많은 악읍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악체에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게 바로 맞지만 니까야 지박과 숫다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율장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모아본다고 모아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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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